자 사인코 박물관 소유입니다 하겠습니다. 비공개 플레이 제트 박물관 소유입니다. 사인코 5개짜리야. 빡세겠는데? 엄청 빡세겠습니다. 치킨 좀 먹어야 돼. 어우 뜨거워. 칼 최고 좋은 게 25만인가? 250만인가? 근데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벌려요. 역시 게임엔 치킨이야. 뒤날 수 없는 사실이야. 넘길까요? 네, 넘기죠. E 버튼. 드래곤 에이지, 파크4 일단 지붕에 있는 저격수들부터 죽이죠. 아, 예. V 버튼 눌러면 4명씩 가서. 전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 노란색 애들 죽이면 되는군요. 아, 노란색이 그거예요. 그 그림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찾는 거예요. 어, 그럼 나머지는 허당이에요? 네,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진짜를 찾으면 탈출하면 돈 얻는 거예요. 아, 오케이. 이제 개념은 파악했어요. 컨트롤이 문제인데. 오케이. 걸렸다. 걸린 소리. 저, 저 소리는 걸리는, 턱은이 걸리는 소리가. 저 땅에 떨어졌어요. 아, 땅에 떨어졌어요. 아, 땅에 떨어졌어요. 돈 주는 게 적어져서 최대한 안내해야 해요. 그러면 한 분만 쫓아다니는 게 낫겠다. 지금 저, 저하고 터보님은 이거 경험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 이게 경험이 좀 아직 없어서가지고. 그냥. 어, 저기 있다. 어, 들키면 안 돼. 제. 팬텀 블레이드. 팬텀 블레이드. 갑니다. 자, 어, 이거 안 맞아. 잠깐만. 팬텀. 팬텀. 머리통 쏴. 그렇지. 이렇게. 바로 이거죠. 이 안에 몇 명 있어. 자, V자 버튼을 한 번. 항상 생화라 해서. 들어왔고. 어,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씹지도 못하고 있어. 씹기는. 어. 잘못 씹다가 뼈 씹으면 이빨. 나가는데 조심해야 돼. 어, 이거 왜 이래. 야. 진정해. 어. 자물쇠 따기네. 자물쇠 따기인가. 자물쇠 따기 어려우면 그냥 이 버튼 눌러서 취소하면 돼요. 만약에 빠르면. 자물쇠 따기 스킬 없으면 그거 거의 힘들어요. 응? 어디 계시지? 자, 보라색이신 분. 아, 아니 저기. 킴차카 님만 쫓아다닙니까. 어, 옆에 진화가 아마 닌자처럼. 엄청 빠른데요. 어, 땄어 하나. 우와. 나는 저, 저는 보라색. 우리 킴차카 님만 쫓아다닐게요. 원래 계절 모르면. 쫓아다니면 돼. 어, 예, 아예. 걸렸다. 또 걸렸다. 어디 있었어. 아, 여기 있었네. 아, 느낌표. 에이, 된장.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 어떡하지? 에헤이. 에헤이. 근데 이게 개인, 개인 보상일 거예요. 개인 보상이요? 네. 보상 떨어지는 게 들킨 사람만 떨어져요. 아아. 그렇구나. 역시, 역시 미국은 합리적이야. 우리나라는 군대에서 한 명 잘못하면 백 명이 다 배관이 박았잖아요. 옛날에. 신교대에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마지막 구호는 아주 강력하게 외치지 않는다 했는데 외쳤어. 하나, 둘, 셋, 하나, 열 하는데 외쳐. 열! 겁나 되는. 응? 개때문에. 그 우리. 아, 이거 뭐야. 어떡했어? 자, 팬텀 블레이드. 아. 아, 난 죽쳤네, 서로 완전. 어, 저 보상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안 돼. 죽여버릴 거야. 어떡해. 야, 이거 성공하면 2만. 어. 에이. 에이. 몰라. 일단 2만 5천원은 기본적으로 주고요. 꺽이다가 이제 보상이 높을수록 많이 줘요. 예, 터브님 큐눌을세, 큐. 실로드님 반갑습니다. 벙어리무시잼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추천버튼 한 번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인 포옵입니다. 아, 나 보상 너무 떨어진다. 근데 2만 5천원은 받아서 다행이네요. 난 그것만이면 돼. 자, 이제 노란색 떴죠, 지도에. 이제 약간. 이거 가만히 있어. 저 여기 버서커 했거든요. 아, 버서커. 아, 예. 진희들끼리 이제 싸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나요? 어. 오우. 저 지금 8명하고 싸워요. 아, 나이스. 진희들끼리 싸우고 있어. 오케이. 버서커. 어. 블랙프레이드에 나왔던 거죠? 어, 뭐야? 여기 엄폐했다가 오는 애들만 암살하면 돼요. 저 암살. 저 죽었어. 아, 근데 좀. 애들이 너무 많은데요? 어. 걸렸어요. 이거 도와줄까요? 쟤 혼자 싸웠는데. 연막 뿌리고. 연막 뿌리고. 들어가자. 언제 살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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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와아. 어, 죽으셨네? 저 분 살려야 돼요. 안 살리면 이거 실패돼요. 아, 그래요? 어디 계시지? 저기 있다. 여깄다, 여깄다. 제가 살리러 갈게요. 지도상에 떴어요. 어디 계시냐? 점점, 점점. 아, 이거 안. 이거 어떻게 찾지? 1층이에요, 1층. 1층? 1층 같은데. 아, 비동기화됐다. 다시 여기 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어차피 처음이니까 뭐.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아, 한 명씩 죽으면 다 그거구나. 두 명씩은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두 명씩 다니죠,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어, 일단은 저하고 터보님은 거의 깍두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이틀밖에 안 됐고. 거, 저기 뭐야. 아, 저분도 하신지 얼마 안 되셨구나.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아니면 다 같이 다녀도 괜찮아요. 다 같이요? 다 같이 다니는 게 낫겠네요. 일단 요거를 클리어하는 분이, 킴차카 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처음 해봐요. 아, 그래요? 포옵은 별로 안 해봐서. 아, 그래요? 왼쪽이 좀 퍼스라던데요. 왼쪽이 좀 퍼스라던데요. 그러면은. 그러면 저기. 어디로 갈까요? 저기 킴차카 님이 앞장을 서시고 우리가 이렇게 쫓아간 그런 걸로? 그럴까요? 왼쪽이 좀 퍼스라던데요. 그런 식으로? 일단 그림을 하나씩. 네. 우리가 각자 그림 하나씩 맞는 거는 너무 위험부담이 큰 거 같고. 어우, 덥다. 아, 나 지금 이거 난 제대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거 아직 깔깔히 겨울에 입어? 나이스. 야, 이거 한 명이 실패하면 다 그거네. 야, 이거 왠지 군대 정신, 이거 군대 정신인데 이거? 한 명이. 저기 저기 창문에 저거 잡으면 그림 하나 얻을 수 있거든요. 저거. 어떻게 못 잡나? 못 잡는데. 팬텀 블레이드가 안 닿아요. 쟤한테. 아, 팬텀 블레이드? 잠깐만. 거기 말고. 여기, 여기서 하면 돼요. 제가 아까 했는데. 이렇게. 여기로 쓰러져서. 제가 할게요. 어, 왜 안 돼. 팬텀 블레이드. 됐어. 고우. 죽어라. 헤드샷. 자, 여기 그 힘 하나 있는데. 저거 어떻게 들어가지? 아, 여기 있다. 아, 아니다. 같이다 이제. 연막탄. 뭐야, 하셨고. 좀 많은데. 네. 어, 지금 밑에 계신가 본데. 어? 어? 안 돼, 안 돼. 저거. 팬텀 블레이므로 죽일까? 위험하면 캐, 팬텀. 고우. 아, 팬텀은 그거 저기. 나이스. 군대 제대하면 군복 가져올 수 있죠. 다 가져올 수 있죠. 팬텀. 요거 갑니다. 어? 왜 안 맞아. 어? 왜 안 맞지? 어? 버그. 제가 할게요. 어? 맞았어. 어? 난 안 맞았어. 어, 버그. 이상해. 군복은 예비군 끝나면 다 버려요. 난 민방이니까. 버리고. 그 저 뭐야. 깔깔이는 갖고 있지. 집에서 입게. 추우니까. 간지야, 깔깔이. 깔깔이 몰라. 깔깔이. 엄청 간지예요, 그거. 게임할 때, 게임할 때 간지지. 게임할 때만. 얜 죽었네. 참가 고인의 명복을. 이렇게 잡아. 어? 괜찮은데? 우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힘차카님이 저쪽이시네. 그래서 우리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지. 그냥 우리 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V자 누르시면서. 어? 나이. 어. 오, 야. 이거구나. 응? 어? 야, 이거 허리 펴고 당겨. 당당하게. 남자답게. 허리 펴고. 걸어다녀. 걸어다녀. 어, 뭐지? 원래 팀장은 손에 피비 안 묻히는 거야. 어. 어, 뭐지? 왜 걸렸지? 어디지? 아, 여기 있었네. 어, 됐다. 다른 그림이네요. 그거 아니에요. 안 죽어. 이거 끝나면? 아, 일단 우리 네 명이 구성돼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한 분 나가게 되면 그때. 하시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 분이 잠깐 쉬신다고 만약에. 하면. 합의하에. 들췄나? 예, 그런 식으로. 자, 여기 면막을 한 번 뿌려. 아, 아. 아니, 저기. 쟤 한 명한테 일단. 팬텀을. 쏘죠. 뒤에 세 명 더 있네. 많아서. 팬텀한테. 팬텀에 여기 안 닿겠. 안 닿는데. 그. 돼지가. 그거. 뭐지? 테이블 보러 올 때 써야 되는데. 없네요. 가만 있네요, 쟤들. 테이블을 일단 갈게요. 네. 자, 일단. 그 가운데. 폭격으로 유인해놓고 던져도 되지 않나? 오케이. 자, 엄폐. 엄폐. 대기하다가. 엽막 뿌리고 다 죽이러 가자. 예. 저기 2층에도 두 명 있거든요. 오, 서로 막 싸우고 난리 나네. 2층에도 두 명 있어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대기. 엽막. 엽막 뿌려주실 수 있어요. 저 지금 엽막이 없어서. 아, 저요? 예. 잠깐만요. 뿌리고 다 죽이러 가죠. 없어질 때마다 뿌려야 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됐다. 뿌려. 고. 다 죽여봐라. 죽여봐라. 그 자식. 어, 들킨 건가? 아, 들키게 되겠네. 들키면 엽막 뿌리면 안 되죠. 시야가 없어져서. 어, 그러네. 아아. 연막을 계속 쭉쭉쭉. 저 2층에 처리한 것 같아요. 어, 헷갈려. 누가 누군지. 어, 오케이. 2층. 오케이. 보상이 좀 떨어지긴 떨어졌네요. 어, 헷갈린다. 미술품? 어. 밑에 계시고. 스킨이 다 씻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우린 이걸, 임무를 완수해야 해. 가만 있어봐. 저기다. 어, 여기로 가진다. 오, 아니다. 아아. 다른 거네요. 어, 쟤 뭐야. 와아, 와아 그러네. 네, 가짜라서 놀리는 거예요. 아, 애니멀스. 아. 어디로 갈까요? 어디서 애니멀스. 밑에, 밑에 층이 하나 있고, 위층이 하나 있어요. 어, 그러네요. 밑에 층이 하나 있고. 일단 위층 가자. 위층부터, 예. 저거, 저거 잡아야 되는데. 네, 어디? 네. 잠시만요. 아, 제가 잡아볼게요. 제가 돌아가서 쟤 잡아. 오, 팬텀 블레이드. 오, 저 두 놈 있다. 저거는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지금 뚱땡이 있는 쪽이 그 난간이네요. 난간이네요. 죽였어. 내가 죽였어. 쟤가 죽였어. 구메스 봐. 걸렸어. 아, 걸렸다. 자, 연막끼려. 나이스. 네. 오, 할만한데? 아, 이거 뒤져가지고 연막 그 나오게 해야겠네요. 예. 연막이 저 4개 있고, 없으신 분은 뒤지면 아마, 한 몇 퍼센트 확률로 나올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아, 저기 있다. 길을 모르겠어. 여기 창문으로 나가서 위층으로 가야 되거든요. 위층으로? 예, 창문으로. 오케이. 아, 우리 지금 손발이 처음 맞는데, 지금? 오케이. 어디지? 위에? 와... 4인 코어 미션이 한 되게 많아야 되겠... 많으면 정말 재밌겠다. 지금 뭐야? 지금, 두킨거네? 어? 두킨거에요? 일단 한 놈 죽였고, 예. 보상이 좀 깎이긴 해도 뭐... 저기 있다. 아, 내가 들켰다. 아, 괜찮아. 어, 뭐지, 뭐지? 아, 들켰다. 연막 뿌리면 된대요. 저, 저, 돼지 죽여요. 돼지 죽였고. 와, 난장, 완전, 그래. 역시 싸움은, 난장, 싸움은 개, 개싸움이야, 역시. 어? 뭐 많은데? 아니야, 아니야. 동네, 동네, 동네. 와, 이거 완전 영화같이 간다. 완전히... 나이스. 오와우. 그림. 킴차카님 옷이 멋있다. 그거 알테... 아니, 뭐... 그림 찾았어요. 찾았어요? 나이스! 이 지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 무슨 복장이에요? 이거요? 알테... 어. 이게, 노마르드인가? 그, 뭐지? 처음에... 네. 게임 시작할 때 그, 중세시대 나오잖아요. 예예. 그 암살자 옷이에요. 어, 아아... 아아... 바로 나갔어요, 밖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나는 그, 엣지오가 제일 간진하던데. 엣지오. 이게 알테오 검은색 옷일 거예요. 알테오랑 똑같은데, 검은색 옷이에요. 그리고 이거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해봤는데, 꽤 괜찮던데요? 왜요? 왜요? 어? 어, 피, 피, 피. 됐다, 살았다. 떨어져 버렸어. 어플리케이션. 아유, 떨어졌다. 핸드폰하고 영동이 되는 건가? 어플리케이션... 뭐야? 나이스. 그렇지. 와우, 이 땐 거야? 이 땐 엄청 깎였네요. 예, 좀 많이 깎였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너무, 너무 폐기가 넘쳤어. 저 3분의 1 이상 깎였어요. 오! 자, 여기 완전 바깥으로, 예. 상점 가서, 충전하자 일단. 예, 상점. 상점이 근처에 어딨네요. 자, 다른 플레이어 도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피와이 님만 도주하시면 되겠다. 발이, 발이 휘었어, 이렇게. 도주한 플레이어가 내면이... 더 위에 계시네. 원자. 어, 밑에... 오셨어, 오셨어. 도주한 플레이어 한 분. 음... 됐다. 된건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우와 돈... 28,895프랑이. 대박. 무기 좋은 거 다 사면 되겠다. 계속하기 누르면 되나요? 그럴 거예요. 계속하기. 상점가서 충전하죠. 다들. 예.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프리롬이 된 거네. 이게 깼습니까? 오케이. 상점이... 와... 하여튼 이거 영상 유튜브입니다. 상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응? 그림 찾기 4인코 여기까지입니다.